운동 열심히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운동을 할 때 체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 체지방은 못 쓰고 우리가 먹은 칼로리만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성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야간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강기능입니다 요즘 질병사태 때문에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마스크 끼고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문제는 헬스장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체지방을 태워 없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은 힘으로만 운동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이럴 때 드시면 좋은 것이 바로 엘카르니틴입니다 다이어트 성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엘카르니틴은 효과를 못 보시는 분보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몇 안 되는 기능 성분입니다 많은 의사 내 약사분들이 메타분석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엘카르니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논문만 보지 마시고 직접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셔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엘카르니틴의 작용 기전과 실제 체감 효과 그리고 원료적 특성과 그에 따른 고르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해 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내용 부분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 드리기로 하였고요 리스트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기보다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엘카르니틴의 작용 기전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작용 기전은 워낙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매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엘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필수적인 물질로 몸속 세폰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의 이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태워버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뭔가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증기기관차 많이 나오죠? 기관실 속 뜨거운 보일러에 계속해서 석탄을 사부로 퍼서 넣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석탄이 체지방이라면 사부로 석탄을 퍼서 계속 화구에 넣어주는 역할이 바로 엘카르니틴의 역할입니다 증기기관이 석탄을 에너지로 태우며 움직이듯이 우리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게끔 체지방을 사부로 퍼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체지방 연소 기능 외에도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나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좋고요 심혈관 건강과 남성의 정자활동성 그리고 임산부와 아기의 지방 대사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혈관이라든지 정자활동성 그리고 임산부나 아기들이 느낀 효과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실제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엘카르니틴을 먹었을 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바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운동하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으로 1000에서 1500mg을 드시면 평소보다 땀이 더 많이 나고요 힘이 더 나고 지구력이 더 좋아집니다 즉 근력 운동하실 때 한두 번 기구를 더 들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하실 때는 좀 더 오래 뛰어진다는 것이죠 운동할 때 몸속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소 즉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되진 않아요 제가 항상 다이어트 성분은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엘카르니틴은 안 맞는 경우가 다른 다이어트 성분들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그만큼 잘 맞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운동 1시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으로 1000에서 1500mg 드시고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헬스장 가서 핸드폰만 보거나 누워계시다 오시는 분들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안타깝게도 엘카르니틴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엘카르니틴이 들어있다고 하는 제품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미량 들어있어요 이유는 엘카르니틴의 원료적 특성 때문인데요 엘카르니틴은요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실온에 놔두기만 해도 액체 상태로 녹아버려요 그런 엘카르니틴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엘카르니틴은 산성분으로 엘카르니틴을 코팅합니다 공기와 접촉했을 때 녹지 말라고 코팅하는 건데요 엘카르니틴을 타르타르산으로 코팅한 것이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엘카르니틴을 푸마르산으로 코팅한 것이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입니다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 들어보셨나요? 이 두 가지는 기능성은 똑같습니다 가끔 보면 푸마레이트 타입이 타르트레이트 타입보다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근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똑같은 엘카르니틴을 각각 다른 종류의 산으로 코팅했을 뿐 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코팅제로 쓰인 산성분을 기준으로는 타르타르산이 푸마르산보다 더 고급 원료예요 엘카르니틴의 작용기전 체감효과 원료적 특성 잘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엘카르니틴 고르는 법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엘카르니틴 고르는 법 첫 번째 원료명과 순수 엘카르니틴 함량을 확인하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엘카르니틴은 공기와 접촉했을 때 녹아버려서요 제품화가 잘 안됩니다 물론 액상 제품들 중에 일반 엘카르니틴은 충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엘카르니틴 특유의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과당이나 포도당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맛에 질려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료명의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라고 써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이 두 가지는 엘카르니틴을 코팅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팅제를 제외한 순수 엘카르니틴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타르테이트 타입이든 포마레이트 타입이든 하루에 제공하는 순수 엘카르니틴이 1000mg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제공하는 순수 엘카르니틴이 2000mg 이상이라면 나눠 드시면 되겠죠? 참고로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는 68%가 순수 엘카르니틴이고요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는 58%가 순수 엘카르니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 1000mg 속에 순수 엘카르니틴이 680mg 들어있고요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 1000mg 속에는 순수 엘카르니틴이 580mg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 제품 중에 한 알에 855mg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포마레이트 타입의 엘카르니틴 순도는 58%라서 855mg 중 순수 엘카르니틴 함량은 500mg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의 효과는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엘카르니틴의 순도 측면에서는 타르테이트 타입이 포마레이트 타입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카르니틴 고르는 법 두 번째 정제 또는 캡슐형을 고르자 요즘은 건강기능식물의 제형 즉 제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서요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와 엘카르니틴 포마레이트도 액상, 젤리, 정제,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액상이나 젤리 타입도요 첫 번째 고르는 법에서 말씀드린 순수 엘카르니틴 제거 공량이 하루 1000mg 이상이면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액상이나 젤리 타입은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번 먹다 보면 맛에 질려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 빼려고 다이어트 제품 드시는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과당이나 포도당 같은 당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엘카르니틴 제품 고르실 때는 정제형과 캡슐형을 더 추천드립니다 엘카르니틴 고르실 법 마지막 세 번째 컨셉 원료에 더욱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더욱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엘카르니틴 자체가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엘카르니틴 타르트테이트도 다른 다이어트 제품들의 컨셉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시면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에서 저희 제품에 엘카르니틴이 들어있어요 저희 제품에 엘카르니틴 타르트테이트가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데요 대부분 이만큼 흉내내는 정도로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의 컨셉 원료로 엘카르니틴이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카르니틴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컨셉 원료 역시 대부분 다이어트 원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카르니틴 제품인데 레몬밤, 와이드 망고, 보이차,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핑거루2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들을 굉장히 미량식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미량의 혹은 극미량의 다이어트 성분들을 엘카르니틴과 같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컨셉 원료들에 혹해서 엘카르니틴 제품을 고르시면 안되겠고요 판매회사의 상세 레시피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엘카르니틴 제품에 녹차 카테킨과 가르시니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 정도 미량의 녹차 카테킨과 가르시니아는 왜 넣었는지 따져 물으시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상담 직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요약해드릴게요 엘카르니틴은 몸에 쌓인 지방을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게끔 하는 다이어트 성분이다 운동 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 기준으로 1000에서 1500mg 섭취하면 땀이 많이 나거나 평소보다 힘이 더 나고 지구력이 좋아진다 일반 엘카르니틴은 공기와 접촉하면 녹아버리는 특성 때문에 엘카르니틴을 타르타르산과 푸마르산으로 코팅을 하는데 그렇게 코팅한 것이 엘카르니틴 타르트테이트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다 타르트테이트 타입과 푸마레이트 타입의 효과는 같지만 엘카르니틴의 순도는 타르트테이트 타입이 더 높다 엘카르니틴 제품을 고를 때는 원료명을 확인하고 하루 1000mg 이상의 순수 엘카르니틴을 제공하는 제품을 고르자 꾸준히 먹기에는 액상 형태나 젤리보다는 정제나 캡슐 형태가 좋고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는 컨셉 원료에 주의하자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3 2 한글자막 by 한효정